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리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5개월 차 들어가고 있네요 운동도 안 되고 뛰는 것도 안 되고 제자리 점프도 안 되고 조심해야 될 갭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도 못하고 기본적인 이런 생활이 안 되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느끼면서 건강을 위해서 좀 바뀌어야겠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한 달에 1kg를 빼든 3kg를 빼든 찌지 말자 유지하지 말자 큰 목적이고요 천천히 오래 빼려고 해요 또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과 풍자 테레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 레몬바 바르시니아 플러스 같이 콜라보로 하기로 했고요 아 정말 힘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끼고요 갑자기 말하기도 싫어져요 뭔가 다 짜증 나서 지금 시간이 4시 정도 다 돼가는데 지금 첫 끼고요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다이어트 브이로그인데 뭐라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또 귀여운 식단 이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짜잔 너무 맛있겠죠 100% 바라 현미밥 나또 김 오늘의 다이어트 첫 끼입니다 밥에 뭐지 말하기가 너무 싫은데 방송 끄면 안 될까요? 아니 하여튼 저기 김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미밥에 김 싸먹고 하려고 해요 네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에 밥을 싸서 한 입을 음 나또 근데 저 나또 은근히 또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죠? 다이어트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왜 이런 콩을 먹어야 되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빼야겠죠? 옛날에 다이어트할 때 나또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아 나는 그러면 똥 말고 다 먹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에다 이렇게 나또를 올려서 김하고 이렇게 해서 싸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다이어트 식단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런 레시피 현미밥과 요 조합 맛있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이따가 한 끼는 더 먹어야 돼서 뭘 먹을까 고민 중 서브웨이 샐러드를 먹을까? 아 그래도 나또라도 좋아해서 다행이다 솔직히 먹을만해 이틀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아 물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김은 다 먹지 않아요 내가 몇 킬로나 뺄 수 있을까? 키로 수를 굳이 목표를 안 잡고 그냥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빼야지 했는데 그래도 막 이상하게 욕심이 생겨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내돈내산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저는 나또 여기서 밖에 안 먹어요 평창 나또 진짜 맛있어요 평창 나또 노랑콩 여기 노랑콩하고 검정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랑콩만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 끝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밥 먹은 지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공지 영상 올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어트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라이프 위드라는 브랜드와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밥 먹은 지 한 3, 40분 지났으니까 보조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름은 가르시니아 플러스 라이프 위드 제품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먹어봐요 왜냐면 오늘 다이어트 첫날이기 때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이 뭐 이렇게 있고 건강기능식품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알로에 전입은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섭취 방법은 하루에 2회 한 번 먹을 때는 내장을 식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주의사항 보면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세요 그리고 간, 신장, 위, 심장질환 및 알레르기,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보공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카페인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초조감, 불면증들을 또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리 제가 뭐 요거 라이프 위드 가르시니아 플러스와 또 다이어트를 같이 한 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는 가르시니아가 별로 맞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은 별로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가르시니아 저도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먹고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먹고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어떻게 막 10kg, 20kg 빠지겠습니까 90%는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의 의지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보조제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요 보조제의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에이알 빨리 먹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이어트 할 때요 가르시니아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가르시니아에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찌렁내 같은 게 나던데 이거 냄새도 안 나네 아무 냄새 안 나요 그냥 약간 고소한 그런 냄새 그래서 요거 4알 먹었고 3, 4시간 뒤에 지금 샐러드를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샐러드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뭔가 약간 강제집순이와 나의 자의집순이가 다르다 그 다른 의미처럼 좀 약간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좀 이따가 뭐 샐러드를 먹던지 아니면 뭐 간식을 먹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솔직히 말해서 배가 아직도 고파요 네네네 이따가 또 한번 켤게요 운동 중입니다 오늘은 3일차 아까 산책 운동을 잠시 하고 지금 요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다이어트 바 요거 먹고 있어요 음 정말 다이어트가 된 기분이에요 우선 오늘은 미용실을 가서 앞머리를 붙일 거예요 요 앞머리 붙이고 집에서 오늘 오징어도 삶아 먹을 거고요 두부도 또 먹을 거예요 우선은 미용실 가서 머리 이쁘게 붙이고 집에 가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저녁입니다 저는 여기 두부 삶아 먹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소방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네요 저녁식단 보여드릴게요 현미밥 손두부 반모 또 안 돼요 3분의 1 샐러드 야채 그리고 0칼로리 머스터드 하인즈 거예요 저염간장 네 그리고 훈제오리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천둥석스 조그마한 거 두 개 그리고 프로틴바 하나 바나나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배가 고파요 먹어볼게요 깻잎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쌈 싸먹으려고 그랬더니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잘라서 먹고 있어요 깻잎에다가 훈제오리 넣고 다이어트 쌈장 조금 넣고 다이어트 배가 고프니까 풀떼이도 맛있네 술두부 너무 맛있어 약간 다이어트는 굶고 먹어야 되나봐 왜냐면은 이런 야채들도 너무 맛있어지고 이런 식단이지만 이런 식단도 너무 귀하게 여겨져 김치랑 고기랑 해서 먹어봐 빨리 지금 찌개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올려서 먹어봐 이렇게? 그렇지 빨리 먹어봐 어떤가요? 맛있다 맛있겠다 네 3일차 저녁도 다 먹었습니다 밥은 한 반공기 정도만 먹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 두부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차입니다 점점점 여러분들 공복을 못 보탤 수준이 지금 오고 있었는데 먹고 싶은 거는 없어요 땡기는 음식도 없는데 공복을 좀 못 참겠어 지금은 이제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첫 끼니 먹을 거고요 한번 끼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섯이에요 기름 없이 물 살짝 넣어가지고 네 새송이버섯 이렇게 구웠고요 여기는 현미밥 그리고 참치 여기 버.. 이거 뭐예요? 배추 배추도 몰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알배추 그리고 청양고추 아 진짜 이거 쌈장이라도 조금 안 먹으면은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쌈장 조금 넣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참치가 많이 짭조름하면은 쌈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알배추에 현미밥 이렇게 올리고요 고기 대신 버섯 청양고추 쌈장 아주 쥐똥만큼 요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전 진짜 다행인게 알배추도 좋아하고 버섯도 좋아하고 가만 보면 제가 또 다이어트 식단을 되게 좋아해요 살은 근데 왜 쩌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식단 먹을 때마다 맛있어 나는 그래서 먹는걸로 안 힘들어요 근데 공복을 못참겠어 지금 음 참치 참치에 또 다이어트가 좋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여기다가 쌈장 생략 그리고 이렇게 버섯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또 다이어트는 꼭꼭 씹어먹는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꼭꼭 씹어먹으려고 해요 다이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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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고추 한 1년정도 이 정도 식단하면 그래도 한 180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너무 건강히 먹으니까 이러다가 거북이보다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4일차 첫 식단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이어트 11일차 입니다 오늘은 뭐 먹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여러분 저 좀 빠진게 티가 나나요 1일차와 지금 11일차 좀 차이가 있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우선 오늘 뭐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미밥 200g 호박잎 그리고 고등어 요거는 에어프라이어 네 그 고등어고요 여기 나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나또 요렇게 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다이어트 지금 11일차인데요 뭐 먹는 걸로는 안 힘들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안 돼요 제가 아무래도 뭐 카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체력 딸리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넌 다이어트를 안 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이러면 저는 냉면 떡볶이 라면 요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걸 또 못 먹어가지고 힘든 건 또 아니야 그냥 그래 뭐 약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몸무게가 또 잠시 정체기가 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몸무게를 모르시겠지만 몸무게 정체기가 잠시 와가지고 계속 1kg가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거기 멈춰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재보니까 조금 또 이제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나또 근데 다이어트 음식이 또 내 입맛에 맞는 거 같아 워낙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또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체력이 딸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나이 탓인가 호박잎 나 호박잎 너무 좋아 여기다가 현미밥 살짝 올리고요 고등어 살짝 올려서 고등어까지 살짝 올리고 잘 맛있어 오늘은 이거 먹고 디저트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저 오늘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오후 5시 오후 5시인데 첫 끼예요 어제도 사실 하루 종일 샐러드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밥을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밥을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네 좀 더럽게 먹었지만 오늘 식사도 끝입니다 디저트 먹을 거여서 요만큼 남겼어요 밥 먹은 지 한 지금 1시간 반? 2시간? 요정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또 이따가 분명히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새벽에 배가 고플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가게에서 간단히 디저트 타임 간식 타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토망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토망고 망고 맛이 나는 무슨 토마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망고 맛은 안 나요 망고 맛은 안 나는데 진짜 달고 약간 소금에 절인 토마토 화채 맛? 그런 맛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토망고 두 개 스타벅스 오가닉 그릭 요거트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100칼로리 정도 되는 건데 그릭 요거트 치고 너무 꾸덕거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단 맛도 있고 해서 먹기도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을 거예요 또 지금 제가 병원을 다녀와서 목이 말라서 탄산수 그리고 레몬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래 탄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기 전에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스티도 먹고 주스도 먹고 이랬다가 갑자기 그걸 끊으니까 뭔가 물을 먹어도 막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뭔가 아쉬운 느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사실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를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에 한번 광고를 했던 제품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요 제품이에요 포사가 맛이 나는 레몬밤 요 제품인데 요거는 그냥 따뜻한 물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탄산수와 함께 드셔도 되고 그냥 물에만 드셔도 되고 너무 맛있는 제품이에요 그때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미소다 맛 오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레몬밤도 요즘에 핫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음료 대용으로 이 레몬밤 요걸로 또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이렇게 분말 가루 형식이고요 이 수저 한 개당 5g이거든요 빨리 먹고 싶어 쏘는 줄 알았어 저희 풍자테레비 컵에 탄산수를 이렇게 넣고요 레몬밤에 5g 이렇게 해서 차가운 물에도 되게 잘 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녹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조금 저어주고 먹도록 할게요 칼껑을 닫고 우아스럽게 저는 또 빨대까지 꽂아 먹을게요 요것도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가게가 바빠서 이걸 못 먹었거든요 4알 이렇게 준비해서 먹고 또 사과 너무 시원해 대미소다 한 대빵 먹은 느낌이야 레몬밤이라고 해서 저는 레몬 맛일 줄 알았는데 진짜 풋사과 냄새 전문용어 아오리 요즘에 간식을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다이어트하면서 풋사과 맛이나 레몬밤 드셔보시면은 진짜 음료 대체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린 요거트 너무 맛있어 어느 정도에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봐요 이게 맨날 품절이야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거진 대기를 타가지고 사왔거든요 너무 맛있어 옛날에 다이어트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지금 담배를 끊은지가 지금 7개월이 됐거든요 옛날에 요거 안 버렸어요 왜냐 재떠리 재떠리도 정말 좋은거야 뚜껑도 있고 요즘은 요거 먹으면은 냅둬요 조미료통 이런거 할 때 너무 좋더라구요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풍자입니다 여기다가 그린요거트를 계속 올려가지고 그린요거트를 계속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망고 겁나 맛있어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레몬반두 제가 요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웃긴거를 하나 발견했잖아요 저도 이제 11일차잖아요 빠져봐요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이제 11일 11일인데 근데 그거 알지 뭔가 사람이 자신감이 생긴다 11일 됐다고 너무 기가 찬거야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살을 빼면은 사람이 좀 당당해진다고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리고 좀 당당한 편이고 자신감도 있는 편인데 또 새로운 자신감 좀 새로운 당당함이 좀 느껴지더라구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빠졌을까요 저도 사실 몸이 안 지은지가 지금 며칠 됐거든요 뭐 다이어트 시작한지도 며칠 안 됐지만 얼마나 빠졌는지를 저도 지금 가늠이 살짝 안 가서 근데 빠지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마감할 때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건강하게 빼자요 빡세기는 못하지만 길게 오래 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길게 해보자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한 달에 1kg 1년에 12kg 1년에 12kg 3년에 36kg 괜찮은거에요 이 정도만 빼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욕심이 생겨요 그냥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 식단을 지금 보시는 이 브이로그의 식단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 상관을 안해요 새벽 3시에 배가 고프면 토마토를 먹든 바나나를 먹든 샐러드를 먹든 해요 안돼 저녁 6시 이후로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참잖아요 그러면요 새벽에 막 갑자기 먹지도 않은 치킨이 땡기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복은 일부러 최대한 유지는 하려고 노력은 하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가 뭐 누구한테 하라마라 할 건 아니지만 저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있다 생색한 번 내는 거예요 네 음 오늘 12일차입니다 12일차 첫 끼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탄수화물이에요 오늘만 오늘 식단은 현미밥 200g 그리고 요거는 버섯 그냥 구웠어요 버섯 그리고 호박잎 그리고 요거는 파김치인데 파김치를 왜 먹으려고 하냐면 트레이너 분들도 김치 정도의 나트륨은 드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김치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밋밋한 식단에 파김치 하나 얹어서 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식단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운데 다이어트까지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럴까요? 쓰러질까요? 글쎄요 호박잎을 1kg을 사가지고 당분간은 호박잎을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버섯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원래 이런거는 호박잎은 강된장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파김치 이거 파김치는 우리 유튜버 이재 뷰티 유튜버 이재 어머니가 이렇게 담가주셨어요 이게 행동이구나 너무 맛있다 그래 김치라도 먹어야지 너무 힘들어 커튼 수준인데 이재 어머니가 가끔씩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너무 맛있어 진짜 어머니 금손 이재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야 누나가 너한테 장가갈까? 이재 어머니 진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항상 잘 먹고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 일 퇴근했고요 퇴근해서 오늘 특별한 다이어트식을 먹을 거예요 바로 소고기를 구워서 밥 없이 쌈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저는 요 소고기 먹을 거고요 표고버섯 구워서 먹을 거예요 소스는 핑크소금 여기 쌈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방은 대패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묵은지 그리고 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유서방 거 묵은지 저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소고기 버섯 여기가 딱 경계선이야 지금 고기가 다 구워져가지고 이제 상추쌈을 먹을게요 고기는 토시쌀 이에요 그리고 핑크소금 핑크소금도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가지고 좀 구입을 해봤어요 상추깻잎 고기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음 음 이게 소고기 샐러드 아닌가요 한우 샐러드 일부러 쌈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지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저만의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소고기는 원래 살짝 부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 다이어트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먹는 건데 소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조금 바짝 익혀 드세요 그러면은 찔겨져가지고 계속 씹게 돼요 그럼 배불러 물론 뭐 맛있는 영양소나 육즙이나 뭐 다 빠지겠지만요 그래도 고기 맛은 아니까 음 음 버섯 버섯 되게 좋아같은데 고기 요만큼의 쌈 많이 마니 저희 유서방 대표 삼겹살이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 난 저 고기보다 옆에 김치가 더 한 입만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다 먹으니까 식곤증이 진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으니까 잠이 쏟아지나 여러분들 내일 봐요 안녕 오늘은 다이어트 20일 차입니다 오늘도 첫 식단 먹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가볍게 그래놀라하고 귀리 그리고 아몬드브리즈 무가당 그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얼 계란을 먹을 건데 계란은 흰자만 구운 계란이에요 맥반석 계란 노른자 먹으면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고 흰색 계란 그냥 일반 찐 거는 노른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맥반석은 노른자가 싫어 퍽퍽해 그래서 흰자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21일 우선은 1차로 마무리를 하고 브이로그를 지금 이제 보시는 건데 뭐니? 뭐니? 그래서 지금 오늘이 딱 20일 차예요 그래서 20일 차 몸무게를 내일 잴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빠졌을까요? 저도 사실 몸무게를 중간중간 체크하기는 하는데 너무 띄엄띄엄 체크하는 데다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려고 해서 너무 압박이 있을까 봐서 관심을 안 두려고 해서 저도 사실 최종 몸무게는 아직 몰라요 우선은 브이로그는 20일 차가 올라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됩니다 몇 킬로가 빠져야지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 하실까요? 혼자 노력했네 그래도 성실하게 다이어트했네 시청자와 약속을 지키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요즘 최대 고민이에요 진짜 얼마나 빼야되 여러분들이 저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이런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수치가 너무 중요해서 요즘 하여튼 그런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몇 킬로나 빼야지 될까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하면서 아몬드브리즈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몬드브리즈 무가당을 저는 먹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몬드브리즈가 너무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맛없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이 이꼬꼬 떠나서 아무 맛도 안 나 이게 무가당이어서 그런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게 왜 맛있는지 이게 왜 맛없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물이던데? 우유보다는 이렇게 아몬드브리즈랑 그래놀라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여러분 배는 부른데 아니 왜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식단은 먹을 때는 배부르고 맛있는데 한 시간만 지나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를 모르겠어 허해요 허해 자유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허무한 첫 식단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마감할 때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다이어트 첫째 날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몸무게 한번 재고 시작하겠습니다 20일 차 몸무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런 마음이었어요 건강하게 빼자 빡세기는 못하지만 길게 오래 하자 이러다가 거부위보다 더 살겠어 다이어터가 된 기분이에요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포장입니다 화이팅!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